윤득중 농부의 전남 한평 고춧가루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윤득중 농부의 전남 한평 고춧가루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한평에서 고춧가루 농사를 짓고 있는 윤득중입니다. 한땀한땀 정직하게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항상 땀 흘리며 정직하게 농사짓겠습니다. 색이 예쁘고 향도 좋습니다. 100% 국내산 직접 땀 흘려 농사지은 고춧가루입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점은 세척입니다. 고춧가루는 세척이 가장 중요한 작물입니다. 저는 기계세척 후 한 번 더 손으로 고압수 세척을 진행합니다. 세척과정은 고춧가루 구매기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기계세척, 손세척 이중작업으로 순도 높고 고른 고춧가루, 전남 한평에서 재배하는 국내산 100% 고춧가루, 전라남도 우수농산물 선정받아 품질이 보증된 고춧가루, 일정한 입자, 순도 높은 고춧가루, 보관법 설명, 고춧가루는 냉장보관을 권장드립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습기에 유의하여 밀봉 보관해주세요. 상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배송됩니다. 맛별로 구분가능한 스티커 부착하여 발송드립니다. 택배박스에 담아 발송드립니다. 판매가격 고춧가루 보통맛 500g 일반 입자 13,000원 고춧가루 안 매운맛 500g 일반 입자 15,700원 고춧가루 보통맛 500g 고운 입자 16,000원 고춧가루 매운맛 500g 고운 입자 1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5끈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고춧가루 보통맛 1kg 일반 입자 26,000원 고춧가루 안 매운맛 1kg 일반 입자 29,000원 고춧가루 보통맛 1kg 고운 입자 29,000원 고춧가루 매운맛 1kg 일반 입자 34,7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5끈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2021년 도산 윤득중 농부에 전남 한평 고춧가루 고춧가루 500g 1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